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은 검은토끼의 해로 검은토끼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발빠르고 지혜로운 토끼처럼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개월은 민선 8기후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읍면동과 지역사회 곳곳을 돌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헤아려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께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발걸음을 계속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올 한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께서 장바구니 물가를 통해 체감하고 계시듯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전례 없이 높은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기대이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나빠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와 같이 뜻하지 않은 재해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위협받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서민 경제에도 다시 활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런 기대와 희망으로 2023년을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는 원연으로 삼아 행정과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실행으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본 예산은 8,070억 원으로 지난해 본 예산보다 70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과 시민 제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실천할 조직도 정비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 복합행정타운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업동 여주역세권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투자심사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 임기내 반드시 착공해 지난 20여 년간 논란이었던 시청사 이전의 마침표를 찍고 여주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시청사가 이전되면 원도심이 세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청사 이전이 결정된 만큼 현 청사에는 도시관리공단, 세종문화관광재단 등 공공기관 활용을 포함하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상인회와 시민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동제일시장 재개발과 시민회관의 재건축 중앙동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시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민간투자용역을 착수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평모시설로 인식되어 사업이 미뤄졌던 가축분여 공동자원화시설은 최대한 주변이 차표되고 인전마을과 멀리 떨어진 흥천면 율국리로 최종후보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인허가 신청과 설계 등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중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크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반드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그 뜻에 보답하겠습니다 여주시와 인접한 곳에 화장장을 설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 않아 갈등을 야기했던 이천시립화장장 설치문제는 여주시민들이 강력한 항의로 두 지역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주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한 여주시는 이천시립화장장 사업 추진을 적극 반대할 것입니다 여주시 경제에 신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은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로선의 강천력 신설은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강천력은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을 확보한 데 이어 정부 용역업체 기술재원서에 강천력이 포함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용역이 마무리되는 올 6월쯤이면 강천력 신설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결정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요 도심과 30분대로 연결할 GTX 노선의 조기개통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GTX 노선이 연결되면 여주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여주역과 세종대학면 이론의 역세권 개발도 올해 여주시가 관심있게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개발 요구가 높은 현암 1지구와 간암 태평지구, 창동지구, 월편지구의 도시개발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주시는 지난 연말 경기도와 투자유치 컨설팅 합동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데 이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친환경 공장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크린랩 등 유망기업이 공장 이전 산업단지 입주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협력업체 반도체 관련 기업이 기업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를 위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복합공공청사의 건립도 올해 윤곽을 드러냅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는 올 3월 중공예정이며 강천면 복합공공청사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2년 뒤인 2025년에는 완공될 것입니다 가나무브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금산면 문화체육벨트는 올 7월 공사에 착공해 내년까지 공사 및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종대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경기도 8학군 만들기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행복도시의 출발점입니다 균등하고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공용어 할 것입니다 역세권에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학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와 비장애화를 통합한 전문 어린이집을 확대해 차별없는 보육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는 민선 8기가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 44억 원을 지원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입니다 모범 우수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또한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45개 초중고등학교의 편의시설 등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오래된 세종도서관은 시설을 개선하여 3월에 재개관할 예정이며 새로 신축한 흥천도서관은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한강변의 레조스포츠공원을 만들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강천섬 1원 67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친환경 테마공원을 오악 둔치에는 파크골프장과 수영장이 포함되는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실력사 관광지 남단 연양지구에 물과 강변공원이 조화를 이룬 무리정원을 조성해 지방 국가정원으로 갖고 갈 예정입니다 또한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실력사 관광지 남북단이 연결되어 아름다운 자연경광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진정한 문화관광도시 여주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입니다 지난해 여주시는 경기관광공사와 남한강변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금은모래 유원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여주 관광산업이 부흥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입니다 지난해 WHO가 지정한 어르신 친화도시로 인증된 여주시는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어르신 친화도시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주시는 노인회장님 수당, 경로당의 전기요금,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과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등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정책 개발과 서비스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개혁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삶이 편리해지는 기반시설 확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옥천 장풍관 시도 확포장과 대당 신근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 확포장공사에 1,331억 원을 투자해 읍면 동간 균형발전과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여주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강천면 부평리와 세종대역면 왕대 1,2등 많은 불악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과 또 점동면, 강천면 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추진 등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심지 공용주차장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품 농산물 생산과 농촌지역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여주살 등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 교육, 지도 등 업무에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각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분리하였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에 선정된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등 강북생활권에 232억 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 거점사업과 유유시설 창업지원 등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병과 고품질 여주살을 생산하는 기반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체 미생물센터를 설치하여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청정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보다 활성화하여 농업인이 농예소득 향상에 노력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세종대왕은 국가경영이 지향하는 최고의 경지를 희호질학에 두었습니다 곧 백성의 생활이 즐겁고 화평한 것을 국정 최고의 가치로 삼은 것입니다 민선 8기가 지향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도 세종의 정신과 같습니다 여주시는 올 한해도 쉼없이 1,200여 공직자와 함께 12만 여주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